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부터 2019년 1월 3일 목요일까지 진학 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우리 대학 모집구는 정시나군이며 총 202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수시모집의 충원 마감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제1단계 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다른 평가요소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정시모집 제1단계 전형에서 수능 성적은 영역별 100분위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 후 모집단위별 가중치를 적용한 다음 모집단위별 반영점수 산출 공식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여 반영합니다. 우리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수능 반영 영역이 다릅니다. 수학교육과 지원자는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교육과 지원자는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 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가 적용되는데 우리 대학은 수능 영어를 등급별로 환산한 100분위 점수를 적용하여 반영합니다. 초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 컴퓨터, 환경, 음악, 체육교육과는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경우 수학 가형 100분위 점수의 10%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는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과학탐구 100분위 점수의 10%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 지원자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의 가산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에 있어 모집 단위별로 영역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오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희망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 및 영역별 가중치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단계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제2단계 전형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정시모집 수능 성적 우수자 전형 및 수시모집에서 이월된 정원 외 전형은 제1단계 수능 성적 95%와 제2단계 면접 점수 5%를 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예체능 실기 전형은 제1단계 수능 성적 65%와 제2단계 실기고사 30% 면접 5%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제2단계 전형에서 면접은 2019년 1월 17일 목요일에 우리 대학 내 지정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 면접은 교직 적 인성 문항과 학과별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개인별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3인의 평가자들이 지원자의 발표 능력, 지적 잠재력, 전공적합성, 교직 적 인성, 의지 및 열정 등의 항목들을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에 관한 별도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어 면접 준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악, 미술,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면접과 함께 실기고사도 응시하여야 합니다. 실기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실기고사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어 실기고사 준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수능성적우수자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단, 정시모집, 정원외 특수교육 대상자전형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두 개 영역이 4등급 이내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9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교육 male상자전형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육과 지원자전형 intéーん. 교육ון 심경 peer